제주 사파이 월드 조상사업 추진 중단을 위한 선을 주민을 대표하여 기자회전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남사라 특지 인증고지 선을 드리는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 남사라 특지 유네스코가 이전한 지절공원으로 도민, 관광객, 학계 등 3개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을 곧자왈에만 사식하는 제주 고사리산 군락지가 있으며 울창한 숲과 함께 수많은 숲지와 동굴이 있어 생태교육장으로도 유명합니다. 더욱이 연중 탐방객이 2만 9천 명의 나라는 선을 곧자왈은 힐링이 장소로도 유명한 곳으로서 제주도는 오래됐부터 이곳을 지방기념물로 지정하였고 몇 년 전에는 남사라 습지로 지정되었다. 최근에는 제주시에서 직접 동백동산 습지센터를 개설하여 선을 곧자왈의 가치를 도내외로 널리 알리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노력과 성과가 물거품이 될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바로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이다. 사업부지는 동백동산과 바로 인접한 곳에 있는 곧자왈 지역이다. 사실상 동백동산의 질적 특성과 생태계가 이어지는 선을 곧자왈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사업부지 주소지는 동북리이지만 실제로는 선을 1위와 바로 맞닿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직접적인 영향과 피해를 받는 곳은 선을 1위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선을 1위는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고 목소리를 낼 기회도 없었다. 또 하나 우리 주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제주도의 이율대반적인 모습이다. 선을 곧자왈 중 동백동산이 남사르 습지로 추정되고 선을 1위를 중심으로 조천을 위해 남사르 습지 인증 추진이 되면서 제주도도 이곳에 동백동산 습지센터를 설립하는 등 이곳에 각별한 관심을 쏟아왔다. 그런데 동백동산 습지센터 바로 옆으로 외국 동물 전시와 숙박시설이 중심인 사파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숲에 안쪽에서는 고전정책을 펼치고 안쪽에서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고순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제주 고유의 숲 곧자왈에 제주와 전혀 어울리지 않은 동물을 풀어놓는 관광시설을 지켰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 무게한 것이며 선을 곧자왈의 가치를 획격히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더불어 남대림 지역의 열대지역 습지왕, 초원지대에 사는 대형 동물을 풀어놓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 이 계획으로 생기지 변화는 불을 보듯 뻔하며 동물이 탈출할 경우 인간에 대한 위협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이에 대해 묵인으로 일관 중이다. 사업 부지 중 4분의 1에 달하는 도유지 곧자왈이 임대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제주도가 임대를 불허하겠다고 확정하는 순간 사업 계획은 제로에서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허가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교육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 공감한 선울리지의 주민들은 지난 6월 12일 마을 총회를 통하여 제주 사파리 월드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장하였다. 이에 우리 선울리지 마을에는 우리과 같은 6가지 이유로 이 사업을 반대한다. 만약 제주도와 사업자가 그대로 강행할 경우 강력한 제안을 펼칠 것임을 경고한다. 하나, 제주 고사리산 순채 서식지 등 생태계 파괴와 생물 다양성이 훼손 문제. 동백동산은 현재 산림유전 자원보호립 제주도지점 기념물 람사르 습지 세계지질공항으로 지정되어 있는 동백동산과 경계를 같이 하고 있고 동백동산의 생태축이 이어지는 곳이다. 강문경구 멸종위기종인 제주 고사리산과 순채 블락지이며 백세약은 특산식물이 대경으로 분포하는 곳이다. 또한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울창한 밀리매만 서식하는 천연기념물인 펼색조와 빈꼬리 딱새 등 여러 희귀조로가 번식하는 숲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업구지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숲지들은 양서 파축이와 야생동물의 오아시스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이 숲이 갖고 있는 가치는 파괴될 수 밖에 없고 이는 바로 인접한 동백동산이 생태계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 도유지 곧자와리 파괴 문제. 현재 제주도에서는 곧자와별 결계 설정과 관리 보전 방안 발회를 위한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 곧자와를 포함한 국립공원 확대 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유지 곧자와를 매입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이번 예정 사업구지 중에 25%에 달하는 도유지를 개발 사업으로 내주겠다는 자기 모술에 빠졌다. 이는 제주도의 곧자와보전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셋, 세계적 생태관광기 훼손과 주민 공동체의 미래계획의 상실감. 선을 곧자와리 동백동산이 2010년 보호지역으로 아, 2010년 보호지역으로 2011년에는 남산을 습지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은 동백동산과 습지의 생태적 가치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재산권의 제약을 받고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될 걱정도 많이 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오랜 토론을 거치면서 선을 곧자와를 봐, 마을의 비전을 자연과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가겠다는 것을 확정하였다. 주민들은 동백동산이 멸종위기종을 복원하고 대산률일에 앞장서고 전 주민이 참여하는 원탁토론을 통해 중요한 의대를 합의하고 결정해 나갔다. 이러한 6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세계적 생태관광기로의 발돋움을 해왔다. 최근에는 주민주도적 생태관광을 토대로 동백동산 보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의 발전을 목표로 사회적 협동적 선을 보시라는 곳을 만들어 미래의 지속가능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런 과정 속에서 주민들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마을의 변화를 실감하면서 주민들의 행복도와 자존감이 상승한 것은 가장 소중한 성과이기도 하다. 이런 마을의 미래 100년 계획이 대자분이 개발에 밀리고 자연이 파괴되고 마을의 역사적 공간이 사라지게 된다면 주민들에게 남게 될 상심감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그동안 민관이 합심하여 쌓아올 신뢰와 믿음이 개발 논리에 무너지지 않기를 선을 드리기 주민들은 바라고 있다. 넷, 습지 및 지하수 오염이 문제점. 사업부지와 동백동산은 수많은 습지를 품안고 있다. 하지만 제주 사파리월드 사업 공사가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이 습지들의 유지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습지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습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파리월드의 수많은 동물들이 배출하는 분류는 지하수의 함행지대인 고짜와의 특성상 심각한 지하수 오염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다섯, 동백동산이 생태계 고립 우려의 문제점. 아직 제주도의 고짜와 경제 설정이 용액이 끝나지 않았고 이 사업부지에 대한 고짜와 여고와 고짜와의 맹칭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동백동산인 동백동산을 포함한 이곳 일대의 숲지대는 하나의 단일한 숲이다. 지시적인 특성이나 생태계 특성이 하나의 균일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하늘에서 바라보면 드넓은 숲이 펼쳐진 모습은 장관이었으며 평기 중에서도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력수림이라 칭송받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6년에 이 숲이 큰 한축이 묘산봉지구 사업 등으로 개발되어 버렸고 올해 초에는 이 숲이 북쪽지대가 최석장 신규 사업이 승인되어 개발되고 있다. 그야말로 선을 고짜와의 순환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특히야 최근에는 동물원을 지는 황당한 사업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사파리 벌드 사업마저 통과되자면 선을 고짜와는 결국 동백동산만이 고립된 섬으로 남게 될 것이다. 여섯, 남산의 섬지 인증도시의 건립돌문